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료드리는 오늘 예배와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망국을 기업으로 얻을 초월적 응답을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려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님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계신 주님 나 찬송합니다 찬송하여 주님 나 찬송합니다 찬송하여 주님 나 찬송하여 주님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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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 찬송합니다 그룹의 눈물을 주시네 나 전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암석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천지인 은행 주님의 영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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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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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사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가문 보구마를 이루는 3인 1조로 말씀 성취의 행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를 맞아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삼아여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애하며 예배에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사미 하나님의 시공관 초월 보호자의 축복 237의 빛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37 성교 원년을 맞아 만국을 기업으로 깨하리라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본당 헌당을 통해 성교 플랫폼을 구축하게 하시고 콜롬비아 해외 전도 캠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37치 운동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성도가 강단 24되게 하시고 전 기관이 원리스 이루어 성사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25 영원의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예원의 온 성도가 스타트만 3.11조 전도운동에 한 마음을 품게 하시어 주일 출석 1만 성도 현장 말씀 운동 4천망대 237치 운동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후대들에게 사도행전 29장의 사실적인 증거를 남기는 초월적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피택 중직자들이 전도와 선교를 향한 중껑마의 정신으로 영정무장되어 거침없이 담대하게 원약적 도전하게 하옵소서 원래 주일을 맞아서 모든 남녀 전도회가 장결자 세신자를 초청하여 교제하며 교회화 되는 말씀 성취의 시간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정은주 당회장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각인데요 영적 치유 정신치유 육신치유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축복하시고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듣는 전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음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후감 세력은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237나라 오천종족 살리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응답 25호 소식입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 로마서 강해서 해방선언이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을 비롯해 교회서점에서 판매 중입니다 이번 로마서 강해서에는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통해 선포한 구원의 축복과 참된 자유의 삶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도용과 선물용으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선임된 권사회 임원단이 지난 20일 담임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권사회 임원단을 맞으신 목사님은 교회에서의 권사회 역할에 대해 당부하시고 축복과 권면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군 성교국 김기호 장로와 콜롬비아 군인 성도인 안드레스 갈비스 부부가 지난 22일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이들을 맞으신 목사님은 콜롬비아 현지 목회자 자녀이기도 한 안드레스에게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을 깨달아 귀국 후 콜롬비아를 살리는 제자가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스키즈의 재원 중인 랩너트들이 지난 27일 담임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난 랩너트들은 새해 인사와 함께 준비한 율동과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랩너트들을 반갑게 맞이하신 목사님은 덕담과 함께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주요 소식입니다 주일 출석 1만 명으로 교회를 가득 채우는 스타트만 운동 전도 대상자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정착시키는 3인 1조 전도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타트만 운동을 위해 구성된 3인 1조는 우선 1단계로 정기 모임을 통해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대상자를 접촉하고 대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알맞은 방법으로 교회 초청 및 예배에 인도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3인 1조의 예배화입니다 대예배 4주 출석과 새가족 4주 교육 수료를 함께합니다 이어 마지막 4단계는 3인 1조의 교회화로 대상자가 3개월간 지속하여 예배 참석하게 되면 하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3인 1조를 구성하신 모든 성루 여러분이 이 같은 4단계 사역 활동으로 사천망대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2023 예원중직자 세미나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30분에 스카이 아토홀에서 열립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다미 목사님이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하실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은 중직자 및 피텍 중직자입니다 3인 1조와 함께하는 대교구 연합 캠프가 2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립니다 각 대교구별로 펼쳐지는 캠프에 모든 성도 여러분이 참석해 스타트만 4천망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피텍 중직자 집중훈련이 오늘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통합훈련으로 스카이 아토홀에서 진행되며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피텍된 모든 예비중직자가 참석 대상입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포스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래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래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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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내 평지 나는 21세기 주여 여보의 밤하시니 천의 곳을 빌 너의 곳을 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보의 밤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보의 밤하시니 천의 곳을 빌 너의 곳을 빌 천의 곳을 빌 너의 곳을 빌 너의 곳을 빌 너의 곳 찬송가 4장 찬송가 4장 찬송가 4장 찬송가 4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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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토는 모든것입니다 cops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포스트 Morda Barndom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 사람들의 주사상이 뭐냐 주 사상이 바로 포스트 모던이점의 사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세상에 정답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나에게 진리는 것만 믿을 수 있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주의죠. 해체주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몰고 갑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포스트 모던이점의 세계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 모든 드라마, 음악, 모든 생활 방식 이 싹 다 지금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삼단체가 주장하는 모든 사상 세관이 바로 이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뉘에이지 문화입니다. 뉘에이지 문화가 뭐냐. 그 끝은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명상운동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런 사단의 괴락을 잘 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식의 3장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없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이다. 이것밖에 없다라고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을 잘하던 아던가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하도록 유혹했어요. 상대화하도록.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서 사단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때 이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셨다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느냐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말씀을요. 어떻게 사단이 언제나 상대화시키는 이런 관계를 해서 당한 것이 장식 3장 사건이 지금도 사단은 똑같은 방법을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상대적으로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 핵심이 장식 3장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의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의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신앙생활부터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다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교회도 내하고 맞아야 돼. 내하고 안 맞으면 나 거기 안 가. 목사도 자기하고 맞아야 돼. 목사 설교가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안 가. 모든 게 뭐예요? 자기 기준 평가예요. 모든 게 자기 기준 평가. 장식 3장 물질 중심 장식 11장 세상 성공 중심이 아니면 아니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관심이. 우리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떤 영적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본 말씀 제목처럼 내 삶의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서 흔들림 없는 언약적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말이죠. 자기 자신이 절대적으로 가치에 두는 것이 뭐냐. 내가 절대 가치에 두는 것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 삶의 모든 모습이 달라집니다. 물질이 절대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 오직 돈입니다. 자나 깨나 돈입니다. 돈 버는 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를 않습니다. 장식 6장의 물질 중심의 삶이라 이 말이 또 명예 권력 여기에 최고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다 투자합니다. 장식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이지요. 그런데 이런 삶의 종착점이 뭐냐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마지막 종착점이 뭐예요. 경제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 종착점이 뭐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의 결과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다 무너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상실감이 커지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단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당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당하고 있죠.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사도 바울이 붙잡은 언약들 도전 바울이 말하는 절대 가치 이걸 밝히고 있는데 바울은 오직 예수 거기서만이 자신의 절대 가치다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거기서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 거기서 외에는 전부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이 표현을 하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예수 거기서만을 집중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에 빌리포 교회 안의 율법주의자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보험의 순수성 예수 거기서의 유일성을 해석시키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면서 이 빌리포 교회의 성도들을 영교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단은 겸허하게 겸허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놓쳐들어 만들어요. 교회 프로그램 많이 서도록 다 흐려갑니다. 온갖 프로그램 다 섭니다. 프로그램 속에 다 묻혀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놓고 뭐만 빼놨냐? 예수 그리스도 뭐 심지어 설교 설교를 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만 없어요. 모든 세상 모든 세상 프로그램 속에 이 크리스마스도 없애고 홀리데이로 싹 딱 예수 그리스도만 빼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드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그 삶의 조선관을 사단이 딱 잡아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에 사단이 가지고 놀아요. 산모직의 절대 복음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월을 다 낭비하고 허송하도록 다른 데 신경 쓰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 파수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선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절대 가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직전하는 은약 인생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만 자장하는 인생입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그러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라는 표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치 빌리포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끝내는 것은 보이는데 그런데 앞으로 빌리포는 두 장이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끝으로라는 표현은 결론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 언급된다는 사도 바울적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쁜 삶을 살아라 감사함이 더 즐기는 삶을 살아라 빌리포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기뻄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 기뻄의 신앙생활 기뻄의 신앙생활이 없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기뻄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법을 맡았던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부여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라를 박대하시면 어디 가리까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박대합니까 맨날에 이런 찬송 불렀어요. 찬송가라고 다 같은 찬송 아니에요. 찬송가에게 은근히 율법적 찬송이 많아요. 전 어릴 때부터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첫날 첫 시간 부르는 찬송이 천부여 어지 없어예요. 그것도 손을 높이 들게 합니다. 다 손 드세요. 손도 손 높이 드세요. 천부여 어지 없어서 손 들고 자체를 다 부른데 팔에 엄청 아픕니다. 내려옵니다. 더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갔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올리세요. 지나 안 올리면서 나를 올리라. 다 부르고 나면 끝난 줄 알 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미치는 거지요. 첫날부터 회계 안 나오는 눈물 콧물 다 짜내야 돼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평생은. 천부여 어지 없어서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해왔다 이게 완전 율법적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아멘 기쁘게 신앙치 하나의 순례자의 길을 가야 돼. 기쁘게 기쁨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아멘 기쁜 삶으로 그것이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의 삶이에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뭐요? 기쁘다. 기쁨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기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기쁨이 없도록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안 속은 사람은 늘 기뻐요. 항상 기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삼가할 것과 바르게 행하여야 할 것을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뭘 삼아야 될지 뭘 바라게 될지 뭘 행해야 될지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리포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자신에게는 속으로 미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여러분 반복한다. 꼭 귀찮아하지 마라. 여러분을 위한 말이니 잘 새겨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복음의 질을 반복하는 것은 당시 빌리포 교회 안에 율법자들이 파고들어와서 지금 이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빌리포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하여 들었던 절대 복음이 희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미혹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못된 율법주의자들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버려서 불신하게 만드는 자들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유럽 불평근망해서 불신하게 만드는 자들 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파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이 현황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빌리프의 성도들에게 헷갈리게 만드는 이들을 향해서 개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개는 우리가 좋아하는 애완용 개가 아니에요. 때를 지어 도달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면서 행인들을 공격하는 덜개를 말합니다. 덜개 그래서 경멸스러운 존재를 지청할 때 이리 표현하죠. 이 개를 삼가 덜개 바울은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있는 율법자이들의 모습이 마치 덜개 와갔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례였어요. 오늘 본문에 몸을 상하게 한 일 이걸 삼가라. 이전 성경에는 손할래당이라고 그렇게 손할래당을 삼가라 그랬어요. 손할래당. 그러니까 이 표현이 더 실감나죠. 거짓 한례 형식적인 한례를 주장하는 자들인데 빌리뽀 교회에서는 이방인 출신들이 빌리뽀 자체가 이방인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으로 부른받은 사도예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인 빌리뽀 교인들은 한례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들에게 너 한례받았냐 안 받았어 안 받으면 그건 없어 이혈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작신들이 육신적 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벽성이 되었다고 자랑하면서 한례받지 않은 이방인 자신들을 출신 사는 사람들 정지하고 괴롭혔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사도 파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거의 또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냐는 우리가 곧 한례파라. 육체적 한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한례를 받는 것이 본질이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도 너희는 마음의 한례를 행하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에레미야 4장 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한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왁께 속하라.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살점을 떼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은약적 별성이 되는 것이 본질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한례파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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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통해서 이미 모든 율법은 다 완성 되어버렸습니다. 율법은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거리도를 믿는 우리는 모든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율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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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해방 이제는 예수 외도 안에 있는 재창조 완전히 거듭난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저주 에서 벗어났다. 48대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완전히 과거는 다 끝난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재창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나. 사실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전부 다 자기 자랑이에요. 결국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래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지금도 가면요. 율법주의자들이 꽉 따로 해가 있고 공항에 가면 뒤집어 서고 연불해 오고 남들보다 나는 지금도 기도 안 했다. 기도만 집중하면 될 텐데 온갖 다 쳐다보면서 남이 날 안 봐주나 그러면서 가보세요. 실제로 지금 이게 무슨 IQ가 전응하도 아니고 무슨 종교를 그렇다고 믿는지 몰라 처곡 전부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자기 의 자기 의 난 너보다 훨씬 훈련 많이 받았어 난 너보다 훨씬 다라빵 메시지 많이 알아 난 훨씬 포금직 된 거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이미 율법이에요. 이 다라빵 율법주의 있어요. 막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내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나 이만큼 해서 열을 올리면 열을 올려 자기 자랑 이게 율법주의 그래서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주의하고 비판하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집꼬라지는 잊어버리고 비판하고 판단해요. 비판한 사람아 너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엉그레 깎아내리는 사람 왜 깎아내려요? 왜 흉을 봅니까? 자기 높이려고 자기는 좀 더 낫다는 거죠. 자기는 좀 더 이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을 보세요. 기뻄이 없습니다. 남 의식하고 비교하고 남 비판하고 이런 부정적인 사람은요. 기뻄이 없어요. 기뻄이 없으면 신앙적으로 성경주인 게 아니거든. 이거 틀린 거예요. 율법적으로만 따지는 율법주의는요. 기뻄이 죽게 되죠. 기뻄 자체가 없어요. 기뻄을 죽인다니까 율법은. 결과적으로 율법체지를 가지고 살면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방도 죽여.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복음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완전 반대요. 완전 반대요. 살리는 복음체질. 살려야 돼. 힘주고 용기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지적하지 마세요. 지적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지적 안 해도 알습니까? 지적이 율법이요. 계속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을 예수님 찾아가서 지적했습니까? 너 나와 배신해서 언제나 날 죽는다 하더니 배신해서 그런 말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계속 사명감당이 나면 직분주고 새롭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연계 모든 성도들 사람을 살리는 복음체질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서로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답을 주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거기서 또 예수만 자랑하라. 사실 24기쁨을 누리는 삶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어떻게 24기쁘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 바울도 아닌데 못해요.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야만이 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오직 성령충만 입니다. 성령충만 아멘 이 성령충만 뭐예요? 말씀충만 이에요. 말씀충만 성령충만 기도충만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술로 예수만 드러내면 기뻐지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하니까 기뻄이 사라집니다. 나를 자꾸 의식하니까 비교하니까 기뻄이 사라져. 저 인간이 나보다 왜 잘났어? 나보다 저 인간 키가 커. 저 인간 잘 나가. 그냥 비교하니까 기뻄이 없어져 뿐이죠. 금방 슬퍼지지요. 교회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내면 삶을 살 수 있도록 뭐하고 하시오? 삶운동을 펼치고 영계 모든 성도들 삶운동의 주욕으로 언약적 도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참 기뻄이 생대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한 이 생입니다. 4절 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네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레를 받고 이스라엘 족석이요 율법의 의로는 험이 없는 자라 왜 그렇게 자랑하냐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빌리프고 성도들의 조금 더 사실적으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언급하면서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그거 그 이상으로 나는 율법주의자였다.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성공할 최고의 스펙을 갖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율법으로는 뭐 율법 험이 없다. 율법이 험이 없다. 아무 함부로 하는 말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나는 험이 없는 자. 이 정도로 고백할 정도로 율법을 철저 지키되 타의 추종을 불어 하는 그러니까 바르셌 청년의 어중 말하면 총회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세대반 죽이 앞장 썼잖아요. 그전 이름 바울이라 그러면 벌벌 떨어서 이스라엘이 그 정도로 기독교는 박해하던 최고의 율법주의자가 지금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타의 추종을 불어난 율법주의자가 이런 율법주의자 가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철저하게 박살내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은 180도 밖에 버렸어요. 이야 이거 아니구나. 철저히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미니 내가 바울의 체험적 고백 바울은 다메시오 길거리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모든 배경 최고의 이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구나 전에는 그렇게 소중했던 율법적 배경들이 이제는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가 되구나 이것이 부활하시 예수 만나고 나서 그 예수를 믿으려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들이 일법적 지식들이 다 손해가 되구나 빨리 배설물로 버려야 되겠다 배설물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것들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도리어 그것들이 세상에 있던 그 스펙들이 그 많은 지식들이 도리어 방해가 된다 내가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정말로 그것이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아멘 예수를 신동창기 믿으니까 세상지 지식 남들보다 책 좀 더 봤다고 가방건 좀 더 길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그거 가지고 막 평가를 해요 평가를 분석을 해내요 분석은 감히 전능자의 말씀을 분석을 해내요 제 기준으로 바울처럼 스펙이 좋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월세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리고 선포했잖아요 가장 고상하다는 이 말을 헬라몰로 페페레콘 페페레콘이 한 말 탁월하다 능가하다 그런 의미죠 모든 것 위에 존재하는 것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런 것이에요 자기 인생의 절대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한 인생을 사도 바울은 살게 되었다 노상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교회 다니면 기본 아니냐 애들도 다 하는 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냐 그래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말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사지 알려고 하면 성경부지 일곱 가지를 정확하게 체하로 알아야 돼요 알아요 몰라요 교수도 몰라요 정리 안 됐어요 모릅니다 답 안 났어요 지식으로 안 달지라도 답은 안 났어요 성령이 아니거나 답을 내게 날 수가 없어요 저도 못했으나 목사했어요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목회했어요 내 나름대로 물론 성경 가지고 하지만 내 나름대로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런데 팀 학습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을 다 테데로서 타이라고 내 인생의 답이 그때 딱 떨어지는 순간에 끝났어요 그 힘든 목회 그 힘든 모든 것들 인생의 그 고통 서로 모든 것들 싹 그 순간 아무도 몰라 옆에 사람도 몰라 나만 알아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구나 아멘 방방 뛴다던가 몸에 열이 난다던가 눈물이 난다던가 그런 수준 아니에요 눈물 난 아주 낮은 수준이 끝났구나 아 끝났구나 그날로 끝난 게 30년 전 그때부터 그날부터 하루로 살 하루 그래서 내가 늙지를 안 늙어요 하루 살피면 하루라 끝났어 그날로 끝났어 엄청난 문제가 많지요 교회가 지어놓고 지금 빚을 못 갚아가지고 막 그냥 법원에서는 공개입사를 들어온다 그러고 난리인데 30년 전 그건 난리인데 뭐라는지 아세요 날라가라 날라가면 법원에서 왔다가 날라가면 얼마나 남느냐 물었어요 상가 하나 얻을 수 있는 돈이 남겼냐 상가 하나 정도는 안 남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집사님 그럼 됐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거 다 끝났으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지금까지 서론이야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론이 난 줄 하세요 내 마음이 팍 날아가 다 날아가 사골새 사골새 이 교회진다고 다 팔고 사골새 티코 타고 다 날아가다 괜찮아 그리스도가 다 끝났대 그랬다니까요 다 끝냈는데 다 끝냈다 진짜로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극한 위기 속에 극한적 상황 속에 변환할 때가 아니에요 목사로서는 죽느냐 사느냐 교회 운명이 결린 그 시점에서 끝났다 마음대로 해 변환 그때 평안 지금까지 변환한 거야 누가 뭐라 그래 어떤 문제사항 아무 상관없는 내가 하고 그리스도가 끝났어 이게 결론한 자의 삶 이게 바울이 이 말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관계없어 너나 달을 넘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신영학자이고 타월한 성경 주석가에 있던 윌리엄 핸드릭슨 핸드릭슨 주석이 유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솟아 오르는 솟아 오르는 태양 앞에서 모든 별이 꼬리를 감추듯이 크고 갇힌 진주 앞에 모든 보석들이 광채를 잃듯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깊은 교자 앞에서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빛을 잃었다 실감 갑니까 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세상에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 밖에 보이는 게 없어 아멘 그리스도 밖에 보이는 게 없어 많은 게 보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에게 이런 존재가 되기 바랍니다 이게 오직이에요 신앙생활은 오직으로 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무슨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슨 복잡한 룰을 만들어가 복잡한 육법을 만들어가지고 복잡한 시대를 만들어가지고 구원 밖에 해요? 축구 밖에 해요? 그런 분 아니에요 심플합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의 가치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건넝을 힘입고 사는 사람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건넝을 힘입고 사는 사람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건넝을 나는 것을 처음 하고 사고 싶다 이걸로 끝난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말이죠 사정전 20장 입사제를 보면 이런 간절함이 열망이 담겨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의 숙여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 날 생명조사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애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결론 나면요 거칠 것이 없어요 거칠 것이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경보대 승도들 사도가 올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한 희생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자들 다 되시길 제므로 축복합니다 결론 기독교 복음의 정수를 명료하게 전하는 현대 고전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라고 그렇게 격찬하고 있는 책인데 그것이 제임스 페크 교수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 속성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지금 시대에 필요에 맞추어서 새롭게 풀었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경이로움과 영광과 이 기쁨 이 기쁨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답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그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이 있다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 2, 3, 7, 5천 종족 이 위대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 셋째는 하나님을 위한 담대한 행동 담대한 행동 일주일 만에 그렇게 성교실 다녀온 것도 행동이야 담대한 행동이야 아멘 팔랑 안에 일주일 동안 다녀오고 콜롬비에 일주일만 다녀오고 주중에 팍 팍 팍 열정이다 열정 담대한 행동이야 이거다 이런저런 생각은 못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 것이 특징이다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 오늘 부모님 말씀을 정의해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에 절대 가침을 깨닫는 자의 삶을 나타나는 증거 이런 사람은 무엇보다 복음을 향한 뭐가 있어요 엄청난 열정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에너지가 있어요 큰 에너지가 있죠 힘이 있죠 에너지 이게 샘 쏟아가지고 일심 저심 지속 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주시는 은약이지 지금 시간표를 3일조로 활성화해서 삶운동을 실현하자 스타트 만운동 4천망대 운동 2,3,7,7 운동 이게 그레이트 에너지예요 에너지 없는 사람 이 운동 못해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이 삶운동의 주역이 돼가야 조사사 이 은약 붙잡고 담대하게 신해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대 만족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전 성도의 삶 속에 이런 은약된 열정이 섬소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약성취의 축복을 살수 누리면서 C,V,D,I,P 인생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원계 모든 성도들 내 인생의 절대 가치의 기준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복음 이 놀라운 자유 행복 누림 풍성함을 체험하면서 이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결론난 인생으로서 오직의 삶이 되가야 조사사 삶운동의 주역들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스윙받게 하야 조사사 예수의 처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공공은 온라인과 공감공공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더욱디 기쁨의 불과 그리스도에 예수의 불의 상세가 날 바라 주를 상대로 언제나 주를 그리스도 우산한 나를 살면서 안경이 가지 와주시오 이 생선 참을 도로에 주인은 청가하주소 구원한 공정 주신을 예수를 위해 사치자 내가 다 죽을 손기며 언제나 죽을 빌고 그 사랑하게 살면서 안심도 가진 없지만 이 성신도 없어도 예수님 사이에 신분이 우리 아기를 버리고 일상을 위해 섬시나 날마다 죽을 손기며 언제나 죽을 빌고 그 사랑하게 살면서 안심도 가진 없지만 주께서 신이 많았을 때 잘같이 천하자리 이 성신도 없어도 예수님 사이에 신분이 날마다 죽을 손기며 언제나 죽을 빌고 그 사랑하게 살면서 안심도 가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원금, 십일종금, 감사예물, 해외성경금 하나님의 약속예물 드린 손길 손길들 기억하시고 흠명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참실나라 5천정족 삼문동의 주역으로 선임받는 경제의 축복을 아려워 주어서 직분 따라하는 시나보는 청지기들 일평생 축복의 통로여 멜룡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의 질임을 고통당하는 자 특별히 암환자 중환자들 불상에 내시고 이 시간 주위에 능한 손으로 만지고 안수하셔서 회복 키우되는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독본의 점을 감사합니다 마다 대학생 김영학 군사님 송혜원 진염련더 송혜주 렘련더 정여주 진사님 이재원 성도님 반성민 성도님 김성미 성도님 손현주 성도님 김준하 성도님 최선희 청년 박소연 또 박진군 청년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체계 기루하시고 예원교에 나와 예수가 거시도 내 인생의 모든 움직일자 인생에다 찾는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인도한 강성준 김성준 전도사님 김계중 장호님 한성은 군사님 안명철 주사님 이기옥 주사님 조윤설 주사님 김초나 성도님 양현우 청년 박소연 청년 박진광 청년 전도사들 한삼삼 기억하시고 날마다 전도사들에게 주는 영역 지력 체력 경결 인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소름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소름 받들어 축복 아멘 예수의 소름 받들어 축복 오늘 우리 교회 처음은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배의 오인도자와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는 인생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한 인생을 사는 절대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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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참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주님이여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질과 사회 위에 파소 협력하는 모든 성의 삶들 해외직의 모든 성도를 자라놓은 엠란터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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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